안녕하세요 오거맨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CIP 사익공 청공하는 모습을 찍어보았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청공할 위치는 사익공으로 이미 양쪽에 청공을 완료하고 빔과 철근이 콘크리트로 양생이 되어 있는 자리로 사이에 넣어주면 됩니다 지금 친구가 케이싱을 넣자마자 손으로 올리라는 이유는 가이드 빔 밖으로 케이싱이 밀리기 때문에 다시 맞추기 위해서 나무로 지지해서 자리를 다시 잡아줍니다 항공항공 팔 때마다 안 밀리고 작업이 잘 될 때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행복합니다 이렇게 청공을 시작한 뒤에 또 안 밀리고 잘 들어가나 어느 정도 들어갈 때까지는 확인을 해줍니다 네 안 밀리고 잘 들어가는 모습이네요 잘 들어가는지 확인을 한 뒤에는 건물과 많이 가깝기 때문에 벽에 분진망이 걸리거나 싱글 오거가 다했는지 확인을 해줍니다 또 벽에 창문이 있기 때문에 스크류가 내려올 때 흙이 많이 튈 수 있어서 에어도 어느 정도 들어갈 때까지는 조금만 틀고 작업을 했습니다 이 부분들이 이 현장에서 최대 난간이었습니다 지금 청공하고 있는 자리를 장비 옆면의 도면 번호로 체크해둡니다 참고로 석필이라 잘 지워져요 이 현장은 흙이 배터도 잘 되고 호박돌 같은 돌도 없어서 청공하기엔 상당히 괜찮은 땅이었습니다 현장 가면 별의별 땅이 다 있습니다 파다 보면 이런 것도 나오는데 이런 건 볼 때마다 신기합니다 70년도에 나온 과자인데 봉지가 참 안 썩긴 안 썩나 봅니다 청공은 이상없이 잘 들어가네요 그리고 막간을 이용해 유쾌하신 현장 반장님의 철금 말고 계시는 모습을 잠시 찍고 나니 어느새 청공이 다 되었고 스크류를 올리네요 여기서 스크류가 거의 다 올랐을 때 제 친구가 손을 뒤로 하는 건 싱글 오버가 건물에 튀어나와 있는 구주물에 닿을까 봐 리더를 뒤로 눕히고 마저 올립니다 케이싱 위까지 스크류를 올려주고 옮겨놓은 철금망을 찌가와이에 결속 후 철금망을 올려줍니다 반장님이 그새 철금망을 장비 옆으로 가져다 주셨네요 철금망을 올릴 때 철판이 있는 경우는 스킬을 타면서 올라오기 때문에 천천히 올려줍니다 그냥 쭉 올리면 벽 때려 박습니다 다 올렸으면 장비를 스윙해서 케이싱에 철금망을 삽입한 뒤 샤크를 풀어주고 슬링벨트를 빼주면 천공 완료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